오는 12일 밤 페르세우스 자리에서 별똥별이 빛처럼 쏟아지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안국천문연구원은 12일 밤 10시부터 13일 0시 30분까지 시간당 최대 150개의 별똥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매년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관측할 수 있는 페르세우스 자리 별똥별은 특정 해성에 의해 우주에 흩뿌려진 먼지 부스러기가 지구 대기에 진입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평균 초속 59km의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. 천문연 관계자는 깜깜하고 탁 트인 공간이 최적의 관측 장소라며 고개를 오래 젖혀 관측하는 것보다는 돗자리나 의자를 활용해서 눕거나 몸을 젖혀 관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.